아 너무 진짜 많이 기다리셨어요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기다리셔서 자 여러분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 어떻게 왜 이렇게 비춰 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여자 아이돌 라붐 라붐이 노래가 예 노래가 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 얘들아 너무 예뻐 어떡해 아까 다 해놨었는데 내가 이게 뭐 어떡하래 어떡할래요 자 라붐씨 한번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쁜 채팅 해주셔야 돼요 자 보셔 볼게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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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예쁘다 우와 예쁘다 실시간 지금 채팅하고 있거든요 우와 저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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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 주택이야 우와 우와 너무 예쁘십니다 저희가 실시간 채팅하고 있는 네티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프리카 TV인데요 혹시 아세요? 아 네 아 진짜요? 알아요 알아요 오우 옛날에 봤어요 아하하하 어떤 방송 보셨어요? 뭐 이런가? 보이는 느낌? 어 아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별풍선이라는 건데 아 999개를 깡새라는 여러분 저희 라붐은 검색어 많이 올려주세요 오 좋아 와 와 만약에 검색어 1위가 된다면 아하 끝나면 검색어 1위가 된다면 으하 위글이글 아세요? 위글이글? 이게 뭐예요? 아 요즘은 위글이글 아 저희가 요즘 인터넷이랑 좀 초토해서 네 저희가 요즘 와요 위글이글댄스라고 되게 유명한 요즘 유행하는 춤이 있거든요 어 치겠습니다 채팅막 박보영이다 제일 많이 제일 보신 거죠? 박보영이다 아 박보영이다 감사합니다 하 만약에 네이버 검색어 1위를 한다면 시청자분들에게 뭐 공약 같은 거 1위를 한다면? 1위를 한다면 저희가 막춤추는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막춤추는 동영상을요? 하하하 저희가 좀 막춤추는 동영상을요? 러븐 네 전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친구들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감한 작가들 녹화 화이팅 해주시고요 네 화이팅 친구들과 많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너무 파이팅 넘쳐요 네 아 근데 이번에 저기 유키스님 유키스랑 아 분위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파이팅 넘쳐요 근데 여러분들 저기 저기 아이돌 옆에 서니까 나 진짜 아줌마 같더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야 진짜 야 나 진짜 나 진짜 집에 가고 싶다 진짜로 연령선은 여름이야 연령선은 여름이야? 연령선은 여름이야? 그치 그치 어머 내가 진짜 일찍만 눈 떴으면은 그런 건 아니지 내가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머리 안 감고 왔어? 아니 머리 감았는데 지금 특수효과 중이에요 지금 특수효과 중이에요 얘들아 특수효과 얘들아 얘들아 있잖아 나 지금 14시간 때 녹화 중인데 술 한 잔도 안 먹었는데 술 먹으러 가도 돼 성원들이 나 자꾸 이상하게 봐 전화전에는 뭔데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진짜 오늘 요번 봐 야 요번 6회도 재밌겠다 그치 파이팅들이 넘쳐서 아니 진짜 수퍼 안 닿은 거예요 어 파이팅들이 넘쳐요 여러분들 어때요? 어머나 여기 나 이 옷 못 입겠다 갈아버리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